아 발음이 아니라 그 그 한글보고 발음 얘기하는거 한별의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복타 1에 15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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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구요 그 다음엔 아 맞는데 P-O-L-E 맞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P-O-N-E 그렇죠 다음 보니깐 O가 O 되는 애들 뭐하는거 같애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Nose 그 다음에 P-O 소리가 그럼 여기서 뭐 된겁니까? P-O-U 된거죠 P-O에다가 U-P-O-U 그 다음에 얘도 B-O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P-O-U 하고 받침 ㄴ이 붙었죠 bone 됐네요 N까지 합치면 오케이 계속해서 M-O-L-E M-O-L-E 그렇죠 맞았습니다 딩동댕 구멍은 P-O-U H-O-L-E 그렇죠 또 맞았습니다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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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S-O-L-E 오 또 맞았습니다 스톤 계속해서 P-O-U-S-E P-O-U-S-E 오케이 오 P-O-U-S-E H-O-U-S-E 그렇죠 그 다음엔 어 P-O-U-S-E 이 친구가 여기 시험지에도 잘 기억이 안났나봐 좀 이따 생각해보고요 콩 콩 콩 C-O-U-N-E 그렇죠 아이스크림 콩 할 때 그 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폰 폰 폰 P-H-O-U-N-E 그렇죠 맞았습니다 오 마지막 R-O-S-E 오 자 하나만 맞추면 돼 득 후 아 Bijg 화이틴 아하 Rah 둘 형 저희 힌트는 R로 시작해요 자 어 Là mit 롤 롤 오늘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하나 열두개 중에 하나밖에 안틀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이팅! 아하 자 힌트는 R로 시작해요 자 역할은 이렇게 쓰고요 뭐라고 읽을까요? 롤 롤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12개 중에 하나밖에 안틀렸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성취도 95점 하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굿잡 1번 2번 3번 3번 2번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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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잠깐만요 오케이 앉아 볼까요? 고맙습니다.